퇴근 퇴근 나 빠르르 나한테 TP해봐 뭐지? 왜? 안돼? 관리자 권한이 빠졌는데? 관리자 권한이 빠졌어? I'm sorry, but you do not have permission 권한이 없다는데? 어 그래? 뭐라는거야? 이 자식이 설마 내 OP를 뺏어! 여긴 내 것이다 여기가 바로 머리털인가 이거 어딨어 이거야? 안 열려 오피가 없어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부수지도 못해 오피 빼는 면역어 배워왔니? 커맨드 블로그로는 그냥 안 빠지는데 어디서 주워들었어 이거 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냥 옛날에 니가 빼는 거 보고 옆에서 슬쩍 봤던 게 있지 아하하하하 거난이 없어 게임모드 전환기를 열差 없다잖아 오해 오이 오해 어허 헣허 아하하총 아니 왜케 좋아해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어 근데 강구하고 있는게 하나 있어 내가 서버장이거든? 서버장은 OP가 없어도 면역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응 죽고라 이 자싸 죽고라 이 자식 도망 야 들어봐라 지금 안 들어오면 평생 못 들어온다 안돼 다시 해봐 안돼 안돼 권한도 없는게 딴사람한테 했어야지 딴사람이 없잖아 지금 그렇긴 해 5핏 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니? 아 서버장이라는걸 간과했다 당연한거 아니야? 알았어 이제 안할게 한 번만 봐줘 말해서 진심이 안 느껴져 한 번만 봐줘라 오케이 좋다 이거 빈껍데기야 빈껍데기 한번 확인해볼래? 뭘 빈껍데기야 아니야 빈껍데기 맞았어 너 명령어 기억하냐? 그럼 당연하지 아니 안 쓸래 내가 손해보는게 너무 많아 아 그걸 알고 있네 서버 명령어는 절대 권력이지 서버 관리장이라는걸 간과했다 아 그래도 재미 좀 봤다 재미 본거 맞아? 나 얻어가는게 없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더하면 나만 고통받을거 같아 재밌었다 그래도 뭐한거야 도대체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